제가 키운 카프리도 오늘 오후에 집에서 어머니가 걱정하는 목소리로 전화갔습니다. 피가 빨간색 물이 있었는데 그거는 깨뜨라미가 벌레 잡은 무라고 섞여서 나온 물이고 탈피를 낳은 과정인 것입니다. 지금 평상시 보다는 안 움직이고 탈피한게 보입니까? 탈피를 하고 있는거 탈피. 인고의 과정입니다. 카프리도는 무사합니다. 잘 탈피를 하고 그물을 벗고 다시 더 크게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면서 제가 어머니가 엄청나게 온지 4주밖에 안되는데 좀 걱정을 하시네요. 하여튼 건강하게 잘 키우겠습니다. 카프리도 힘내! 힘내! 자 이쪽에 밑에 꼬리 왼쪽에 탈피하고 있죠? 과정입니다. 자 무식 소식 오르겠습니다. 카프리도 화이팅! 음! 잘 이검에다! 감사합니다.